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자료를 딱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자주 보시던 이 자료가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3.9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게서는 6.588%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6.588%표를 더해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0.46, 0.39가 이재명의 당일 득표율이 39%, 사전 득표율이 46%, 차익값이 플러스 6.6%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수치죠. 다음에 윤석열이 당일 득표율 57%, 사전 득표율 51%, 차익값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사전 투표 선거인수, 사전 투표 참가자수의 6.588%를 가져간 겁니다. 6.588%를 이재명에게 더해 준 겁니다. 이재명은 더해 주고 윤석열과 심상정은 빼앗은 겁니다. 총표가 이동한 것이 사전 투표 선거인수의 13.2%를 표로 이동시킨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계산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여기 0.46, 0.39라는 수치가 이게 당일 득표율 39%, 사전 투표율 46%니까 차익값이 플러스 0.7%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한테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당일이 100이면 사전이 123 이렇게 이례적으로 큰 거죠. 이재명 후보한테만.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당일이 100이면 사전이 여러분들 94표가 나올 정도로 수치가 줄어든 거죠. 그렇게 이렇게 다 그냥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결과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처럼 익숙한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는 거죠. 20대 대통령 3구 대통령 선거, 경기 여주시 사전투표 조작 이렇게 보면 15%, 15%를 가져갔고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30%의 표가 이동했고 이렇게 여러분들 딱 테이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 3번, 1번, 2번, 3번이 선관위 자료니까 선관위 발표된 자료는 이재명 후보 3만 표 윤석열 후보 3만 8천 표 심상정 후보 1458표 받았다 이렇게 공식결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번에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손을 댔다고 보기 때문에 15% 손을 댄 것을 다 되찾아가지고 4번을 구한 겁니다.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총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이재명이 선관위가 3만 표를 받았다고 했는데 2만 7천 표밖에 못 받았고 윤석열은 2만 천 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진짜래 구해보니까 4만 천 표를 받았고 심상정은 845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를 보였니까 1568표를 받았고 그래 진짜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 3만 8천 표니까 8천 표 차로 윤석열 후보가 3구 대통령 선거 경기도 여천시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13776표로 승리했다는 거죠.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세상에 만천하에 다 드러난 겁니다. 거기에 이런 모든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 그거는 재야전문가 유능에서 이런 드러난 게 아니고 그게 드러나게 된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이 수치입니다. 이거를 발표했기 때문에 발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선거 결과를 15%가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게 그대로 이제 드러난 거죠. 15%가 여러분들 밝혀진 게 이렇게 다 조작상태가 다 찾아진 겁니다. 모든 전국의 이름 다 모든 지역에 이런 분석이 다 가능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까 이제 우리도 연구를 해보면 그렇지만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강가에 부연 안개처럼 잘 안 보이죠. 시행초과를 하면서 계속 추적하다 보면 숨겨진 비밀 실체를 점점 접근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하니까 재야전문가가 지금 입장이 몇 달 동안 때리 파다 보니까 그냥 꿈을 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했구나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돌렸구나 그런데 예주시에서 15% 대신에 50%를 왜 조작을 못했냐 그건 발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구해낸 겁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는 다 사기 선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겠지만 그냥 컴퓨터를 가지고 다 숫자 놀이를 한 겁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그냥 숫자를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당선자 낙선자를 결정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버젓이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사무총장이란 사람은 관리 부실입니다. 부실 관리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종류의 분석 작업의 핵심은 뭡니까? 출발점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득표수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는 다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총 득표수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짓을 2017년부터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한 겁니다. 총선 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더 심하게 하겠죠. 이런 것을 감사원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겠죠. 이제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늘 여주시 사례는 그냥 전국 사례입니다. 원하면 다른 데도 다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한 겁니다. 15% 넣었다 20% 넣었다 30% 넣었다 종로구 30% 중구 25% 성동구 25% 지방선거 부산시 20% 차라리 컴퓨터 게임을 하지 뭐 그렇게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뭘 그렇게 수천억 들여가지고 선거를 하는지 자 여러분 오늘 좀 한 단계 더 진보한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